오늘은 2022년 5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만난 스승의 날이군요. 여기는 제가 소속해 있는 기관의 사무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녹화하고 이야기하는 데 조금 방해받는 면이 있어서 일요일이지만 조용하게 녹화를 좀 하려고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나왔고요. 올해 여름 코로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해외여행 부분이 정상화되면서 계획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계획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한번 정산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안에 내용은요. 2022년 여름 혼행 계획입니다. 기간은 정확하게는 2022년 6월 21일 화요일부터 8월 24일 수요일까지 64일간이고요. 장소는 베트남의 호치민과 나짱 그리고 태국의 방콕입니다. 나짱은 많은 유행사들의 상품 광고나 그리고 또 인터넷 상에서 나트랑이라고 나트랑 혹은 나짱 나트랑이라고 많이 표기가 되어 있던데 정확한 베트남식 발음은 나짱이 맞습니다. 응우엔 왕조 이후에 근대화하면서 베트남이 중국 한자 대신에 문자 차용을 받아들였던 영어 알파벳에서 TR이라고 쓰는데요. 그것이 트라 발음이 아니라 짜 발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나짱이 맞고요. 오늘 부분은 전체 계획 일정과 그리고 비용 예산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려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행이 시작되었을 때 얼마만큼 이 부분들이 잘 적용이 되는지 반성하는 그런 기준을 잡고자 정리해 본 부분을 녹화해 둡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체 일정을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운영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티너러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고요. 원래 계획은 2022년도 1월경에 2021년도 1월달에 예약을 하기는 이거는 어디서 예약을 했느냐 하면 제가 구조하고 있는 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에서 연초에 프로모션을 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이후 예상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료 취소 혹은 무료 환불 1회 프로모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예약하기는 6월에서 7월까지 한 달 동안 인천 호치민 왕복권 19만 원 정도 그리고 인천 라오스 비엔디엔 왕복권 25만 원 정도 역시 한 달 주기를 두고 했던 부분들을 예약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조금 더 좋은 조건 그리고 귀국했을 때 현재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PCR 검사에 대한 부담감 이렇게 되면 두 번을 귀국시 PCR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상쇄시키고 완화시키고자 귀국하는 것을 함원으로 그리고 또 이것도 사실은 이제 비자 부분도 조금 한 달씩 거주하기 위해서는 무비자 출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었고 겸사겸사에서 마침 이 프로모션 가격은 아주 저렴하죠. 왕복에 19만 원 25만 원 이니까 지금으로는 꿈도 못 꾸는 가격인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싸게 지금 최종 항공편을 확보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무료 취소 프로모션을 잘 활용해서 취소를 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지금 선택한 일정의 부분은 이렇습니다. 먼저 6월 21일 화요일에서 6월 20일 수요일 하루 동안은 20일 오전에 비행기 항공편 이륙이 있었어요. 제가 거주하는 대구에서 서울 그리고 인천으로 가는 편도를 내용을 무궁화호 기차하고 공항전철을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혼행인데다가 기본 모드가 짠네여행 짠네 투어 그런 모드여서 최대한 저렴하게 가보려고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가격이나 시간대에 비교해보면 제가 거주하는 여기 대구 동대구에서 인천공항까지 직행으로 가는 공항 리무진을 이용하는 것과 크게 많이 차이도 없고 다른 제 개인적으로 다른 계획도 있고 해서 이렇게 짜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6월 22일 수요일 오전에 인천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합니다. 여기서 지나가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요즘 요즘 베트남 여행에 대해서 혹은 베트남에 대해서 국민적인 감정이 좀 호도하는 부분도 있고 하긴 하지만 안 좋긴 한데 일단 여행의 측면에서는 제일 크게 고려할 부분이 가성비 부분인데요. 여러 항공편 비교 사이트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보면 아무튼 현재로서는 베트남이 제일 저렴한 항공권으로 나와 있어요. 심지어 지금은 일본보다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일본보다도요. 그리고 관광 인프라나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의 좋은 동남아시아 환경이나 여름으로 보았을 때 마다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저렴한 가격에 나온 베트남을 타깃으로 아무래도 수요가 많아서 공급 부분에서 단가가 싸지는 것이 아닌가 일단 베트남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 생산기지들 공장들이 들어가 있고요.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 그리고 더불어서 2차 3차 밴드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갈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국적 우리나라 국적 우리나라 LCC 그리고 베트남 항공사들도 많이 대거 그 수요들을 소화해내고자 참여하고 있어서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초기에 나오는 물량들은 되게 싸게 나와요. 아무튼 이렇게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은 호치민으로 베트남 저가항공 LCC인 비엣젯 가격 한 개 있어서 샀습니다. 물론 왕복으로 했고요. 물론 내용은 좀 다르지만 직항이고요. 대략 시간은 3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정확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다음으로는 6월 세 번째군요. 6월 20일 수요일부터 7월 19일 화요일까지 이렇게 베트남 호치민에서 체류합니다. 체류하는 플랫폼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했습니다. 28일 동안 한 곳에서 체류하면서 호치민과 그리고 근교 여러 가지 가볼 만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래에 있는 해변에 붕따우나 혹은 오로편에 지난번에 가보지 않았던 무이네 지난번에는 달랏을 거쳐 달랏에서 체류를 했는데 무이네 정도 가볼까 푸꾸옥은 항공편을 이용해야 해서 좀 멀기도 해야 해서 호치민과 호치민 근교 그리고 호치민 시내 도심에서 일단 체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19일 화요일은 호치민에서 태국 방콕으로 방콕으로 갑니다. 이것은 에어 아시아 말레이시아 또 태국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태국 태국사 태국 즉 에어 아시아 항공편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직항이고 시간은 한 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금방 가죠. 그 이상으로도 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7월 19일 화요일에서 7월 25일 월요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체류합니다. 7일간 체류하고요. 숙소는 제가 잘 이용하는 호텔스 닷컴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해외에서는 익스피디아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호텔스 닷컴도 그 익스피디아 그룹의 브랜치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좀 더 큰 그룹은 익스피디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월 25일 월요일 날 태국에 나옵니다. 방콕에서 베트남 나짱 나트랑으로 알려져 있는 나짱 가고요. 역시 에어하시아 예약했습니다. 직항으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베트남에서 호치민에서 나짱까지 거리가 반대편 오른쪽 남중국해 방향의 해변 그래서 여기서 30분 정도 갈 때보다 더 걸리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낮장에서 7월 25일 월요일부터 8월 24일 수요일까지 체류를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올 단위로 체류를 하는 부분이어서 제일 가승비가 높은 것을 찾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를 통째로 한 달째 빌리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여기는 가승비가 너무 좋아서 가격도 너무 싸고 그리고 숙소의 퀄리티도 너무 뛰어나는 거예요. 위에 호치민 에어비앤비는 한 달 동안 개인실 물론 독립된 그런 고식 독립된 공간이고 그리고 완전히 따로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콘도예요. 콘도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더 쌓아요. 30일 동안 하는데 아무래도 이 낮장은 이때까지 주로 중국인이나 특히 러시아 관광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곳인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사람들의 해외 출입국이 아주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낮장의 경제나 혹은 관광사업이 위축되어 있고 덕분에 줄어든 공급 수요로 인해서 지금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다음 그렇게 해서 24일까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출국하는 것은 제가 거주하는 대구로 직접 오기 위해서 다낭에서 대구로 오는 비엣젯 항공을 타야 되거든요. 하루 전날이나 예정이긴 합니다만 하루 이틀 전 일단은 하루 전으로 잡고요. 8월 23일 화요일에서 8월 24일 수요일까지 낮장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로컬 대중교통인 슬리핑버스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사실 지난번 베트남 남부지역 횡단을 할 때도 한번 이용해 본 똑같은 루트여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8월 24일 수요일 다낭에서 한국 대구로 들어오는 비엣젯 항공 예약해 두었습니다. 직항이고요. 약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으로 비용은요. 자 고정비용이고 일단 확정비용들입니다. 그 외의 부분들 많이 있는데 그건 일단 뭐 논외로 하고 얼마나 쓰일지 모르는 거니까요. 첫 번째 항공료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에서 호치민 호치민에서 방콕 방콕에서 낮장 낮장에서 다낭 다낭에서 대구로 가는데요. 자 인천에서 호치민 가는 것은 비엣젯 이용했고요. 비와 달러는 77.47달러 당시 계약할 때 결제할 때 당시 환율로 한화로는 94,800원 들었고요. 두 번째 호치민에서 방콕으로 들어가는 에어아시아 항공편은 36.17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44,3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콕에서 낮장으로 들어오는 건 역시 에어아시아 75.19달러 한화로 92,000원 됩니다. 슬핑버스는 일단 뒤에 따로 구분했고요. 다낭에서 대구 들어오는 BHT이 제일 비쌌어요. 아무튼 저는 또 서울에 오면 서울에서 대구 내려오는데 최소 2,3만원 드니까 많게는 4만원 까지요.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117.13달러 한화로는 144,000원 들었고요. 그래서 다 합하면 항공편만으로는 306달러 US달러 인데 환산하면 374,390원 입니다. 정말 혜자스러운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결제 지불 당시 환율 적용했고 언제 예약하고 결제했느냐 하면 22년 3월 25일 날 예약했습니다. 아주 일찍 했죠. 3월 달에 6월 달 부분을 했으니까 3개월 정도 이전 뭐 기본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이론에 가장 적합하네요. 한 3개월 정도 전이 제일 저렴하다 하더라고요. 두 번째 숙박비 입니다. 자 먼저 베트남 포치민 에서 거주하는 6월 22일 수요일 에서 7월 22일 목요일 까지 30일 간 에어비앤비 에서 거주 하고요. 예약 했고요. 193.58 US 달러 결제할 때 당시 환율로는 237,400 원입니다. 30일 동안 하는데 실제로는 19일 날 나오지만 30일 예약 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한 달 단위로 예약을 했고요. 예약한 곳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짜잔 여기가 호치민 던션넷 공항에서 멀지않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입니다. 가까운 거기에 이마트가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베트남으로 넘어갔겠지만 신세계에서 하다가 이마트 볼까요? 이마트 근처고요. 바로 앞에 큰 도로 공항과 연결되어 있는데 불과 2,3 킬로 정도 그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로컬 입니다. 오히려 로컬 1군과는 그리가 먼 방광관객들에게 잘 알려진 1군과는 그리가 제법 있는 있어봐야 4,5 킬로 7 킬로 정도 밖에 안 되지만 1군 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군요. 집이 고요. 철문으로 되어있습니다. 문 열면 안에 오토바이를 고양이 단말이 있네요. 할 수 있는 주차장도 있고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입구 로비 그리고 거실 모 이고요. 괜찮네요. 1층인데 대형 TV도 있어요. 여기는 공용 공간 입니다. 주방도 같이 있구요. 안으로 들어간 주방입니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크리스토버 커피메이커 도 보이네요.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공용으로 여기가 바로 제가 예약한 방입니다. 아주 앤틱 스럽습니다. 베트남 전통 오래된 호치민 예전 싸이공 느낌이 그대로 나는 에어컨도 있고 보다시피 에어컨 보이죠. 선풍기도 있고 그리고 냉장고도 따로 있구요. 침대 아주 넓습니다. 트리플 룸 정도 안에 공간 아주 넓습니다. 따로 의자도 따로 있구요. 이 정도 같으면 제대로 전통 베트남 경험할 수 있는 곳이구요.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단독 욕실도 있구요. 그리고 옥상으로 가면 이렇게 외부로 통하는 발코니도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옥상에서 이용하거나 건조 되어 있구요. 고양이 키운답니다. 저 고양이 좋아하는데 와 진짜 예쁩니다. 이 녀석 음 attractive 한데요. 반하겠습니다. 꼭 같이 가서 놀아야 되겠네요. 키즈 개편은 고양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집이구요. 여기 집주인은 한 가족이 운영하던데요. 근데 대학생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딜을 하고 전화를 할 때 그리고 호치민 대학에 다니는 남자 학생인 것 같은데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다시피 침실 퀸사의 침대 공용 공간 있구요. 편의시설은 이렇게 온수 샴푸 온수 나오구요. 세탁기 건조기 필수 품목들 제공하고 다리미 뭐 필요는 없지만 TV 그리고 에어컨 난방도 되고 난방도 되는군요. 여기 잘 없는데 배턴하면 침실문 잠금장치 구급상자 무선인터넷 장애 당연히 되고 주방 이용할 수 있구요. 건물 내 무료 주차 되구요. 오토바이를 대여할 것이기 때문에 즉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려동물 입실 가능 아침 식사도 제공한다는데 그거는 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사양했습니다. 장기 숙박 가능하구요. 안되는 것들 밑에 나와 있습니다. 게스트 전용문은 있을 수가 없겠죠.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해서 한 달 했구요. 후기 하나밖에 없어요. 좋게 잘 써줘야 되겠죠. 위치는 대략 이렇게 던션넷 국제공항에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한 3키로 정도든가 그렇더라구요. 자 두번째로 숙박 두번째 두번째 태국 방콕은요. 7월 19일 화요일에서 7월 24일 일요일까지 사실 25일날 아침으로 비행기인데 아침 일찍 비행기여서 24일날 이동해서 밤에 방콕 돈모항 공항인데요. 돈모항 공항에서 공항 노숙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 7일인데 6일간만 머물구요. 예약은 호텔스 닷컴에서 예약했구요. 이렇게 6일간 머무는데 40.13US 달러입니다. 당시 환율 하나로 환산하면 49,120원 6일간이구요. 원래는 돈이 더 나왔었는데 제가 여기 예전에 10박 다른거 하면서 받아놓은 돈 1박 리워드를 사용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8.7달러 8.7달러 돈 많은정도 되는 부분 할인받아서 이렇게 5만원정도 예약을 했구요. 이것도 이렇게 뚝뚝 호스텔이랍니다. 뚝뚝 호스텔 아주 이름은 방콕 저기 태국스러운데 안을 이용은 상당히 괜찮더라구요. 예쁘다시피 호기도 아주 좋구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미트리 아닙니다. 그게 최고죠. 이 가격 조금 가격되는 곳을 다른 도미트리 더 저렴한 도미트리 들도 많았지만 도심에 있는 개인실 근데 도미트리 도미트리 여기도 있어요. 보면 여기는 공룡 화장실인가 샤워실은 공룡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미약한 밤은 이렇게 독립된 방이구요. 에어컨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는 툭툭 툭툭 사실 툭툭이 하면 저거 세발 오토바이죠. 저거 툭툭이 툭툭 호스텔 깔끔하네요. 파스텔톤으로 화사하게 여기서 제공하는 이런 것인지 어떤지 유럽식 브랙퍼스트 레스토랑이 따로 같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돈을 주고 사 먹더라도 안에 내용은 아주 툰실합니다. 실속이 있어보여요. 실내가 굉장히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잘 되어있습니다. 매력적입니다. 안에 이렇게 뒤쪽에 당구 다이도 보이고요. TV라든지 거실 공간이 상덜리에까지 아주 현대적으로 모던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직원들도 보면 유니폼이 있고요. 왼쪽에 남녀 직원 아주 혼남혼녀가 포즈를 취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탁구대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당구대 그리고 탁구대 그리고 들어가는 로비 여러가지 통로들의 다양한 인테리어들이 아주 멋집니다. 툭툭 호스텔에 방문했었던 사람들 훅이나 남겨놓은 것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 피드백을 준 것 같아요. 여기서 가는 주 근처에 있는 편의시설들 이나 사용하는 여기서 아마 스바이벌 게임을 한 사람들 여기 묵던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 많이 온 사람들 재미있어 보이는 군요. 스바이벌 게임 근처에 이렇게 피트니스 클럽 도 있고요. 또 다시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당구를 별로 못 치는 관계로 아주 전반적으로 환경이 깨끗하고 마음에 드는 아까 직원들이 군요. 구십니다. 직원이 많아 보입니다. 직원의 숫자가 전체 규모도 제법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에 여기는 바로 길 앞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도미터리 방인데 저는 도미터리 아니고 이렇게 여기가 아마 제가 예약한 객실 싱글 룸 위드 쉐어드 배드 배드 룸 이라고 밑에 되어 있거든요. 공용 욕실 이긴 하지만 방은 독립된 싱글 룸 입니다. 에어컨 나오고요. 퀸 룸 이고 저는 싱글 룸 했습니다. 이거는 트리플 룸 좋군요. 킹 룸 킹 사이즈 진대 여기는 호텔 옥상 발코니 싱글 룸 역시 여기가 작은데 그래도 일주일 있으면서 이 가격이 만하면 혜자죠. 그리고 정말 객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도 철저하게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여러가지 시설이나 내용들이 좋아보입니다. 톡톡이 톡톡 호스텔 이렇게 해서 되었고요. 후기도 8.8 훌륭함 10개의 실제 후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좋았고요. 20개 객실 있고 그리고 매일 하우스키핑 커피숍 커피숍 카페 운영하고 비즈니스 센터 입사 시간 데스크 프론트 데스크 에어컨 있고요. 자 거리상으로는 방 플라스에 위치하고 카오산 로드 27분 왕궁 35분 왓북 41분 시험센터 시험센터 7.9km 프라투남 시장 8.1km 대충 이러네요. 이렇게 정확한 곳은 어쨌든 또 주변에 랜드마크 마크도 이렇게 가까운 곳들이 많습니다. 실제 거리상으로 멀지 않더라구요. 카오산으로도 가깝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음 그 다음에 수완화품 저는 수완화품 공항 예전에 이용해라는데 조금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는 방콕 동무안 공항으로 이제 인아웃합니다. 25.2km 정도 뭐 차이는 많이 나진 않는군요. 우리나라도 김포공항 그리고 인천공항이 있듯이요. 또 대만도 마찬가지더라구요. 타이베이의 송산공항이 우리나라의 김포공항에 해당하고 바깥에 있는 타오이안 공항이 인천공항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동무안은 김포공항처럼 시에 가까이 붙어있고 딱 시에 있고 수완화품은 이제 외곽지까지 떨어지는데 저는 가까운 베트남에서 출입국하는 관계로 동무안 공항으로 이제 출입국을 하게 됩니다. 다리 꺼져버렸네요. 센스가 작동을 해서 잠깐 불이 꺼진 것 같아요. 한눈에 살펴보기 호텔 규모는 20개 객실 큽니다. 즉, 그에는 15시부터 언제든지 24시간 운영하고 있어서 체크아웃은 11시까지 나가야 된답니다. 무료 와이파이 무료 객실 와이파이 등등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그 다음 마지막 숙소인 베트남 낮장 에스의 숙소는 7월 25일 월요일에서 8월 24일 수요일까지고 30일간입니다. 이것도 중간에 좀 일찍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24일은 다낭에서 비행기를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끊기는 30일 끊어서 올 단위 할인을 받았고요. 에어비엔비에서 했습니다. 177.79 US달러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217,600원입니다. 이 기준은 전부 다 22년 3월 31일 즈음의 기준 환율로 계산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떠냐 아 이런 곳입니다. 보면은 러장하우스 402호네요. 스튜디오 아파트 콘도입니다. 완전 해변에서 300m 정말 대박이죠. 어 안에 내용이 음 침대 2개입니다. 침대 2개고 음 트리플 룸 완전 넓은 트리플 룸 콘도고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음 해변이 보이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어 이제 음식 조리할 수 있는 싱크대도 있고 밥솥 포트 또 어 뭐 등등 해서 그리고 싱크대까지 있고요. 아 늙죠. 이렇게 문하고 또 식탁도 따로 있군요. 음 발코니 있고요. 어 옆에 장롱도 있고요. 세탁기도 여기 그물 안에 따로 있어요. 대박입니다. 뭐 아까 여기가 화장실인 것 같아요. 화장실도 독립되어 있고요. 옥상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확 트인 낮장 시내와 바다를 볼 수 있는 옥상 정원도 있고요. 음 바다 쪽이 보이죠. 여기까지 저기 보이는 바닷가 300m 거리랍니다. 앞쪽에 좀 큰 어 호텔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가리기는 전망이 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이 가격이 이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가격이 아까 21만 7,600원에 했으니까요. 음 자 내용 보면은요. 여기도 총 14개 객실 갖고 있고 팡 팜 응옥 그러니까 낮장 도심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어 아무튼 오히려 로컬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로컬을 즐기는 스타일이라서 해변까지 도보로 도보로 2분 금글이 있거든요. 최고입니다. 객실에는 싱글 침대 2개 TV 무료 와이파이 세탁기 냉장고 샤워기 전용 욕실 주방용품 테이블 의자 옷장 등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울간 숙박요금 관련해서 울간에 이어서 전기세 물세를 사용 조금 더 내는데 깨끗해야 다 합해도 1,2만원이 안되더라구요. 주인하고 연락을 해서 다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욕실 샴푸 제공 침실 세탁시설 옷걸이 세탁기 수건 침대 시터 비누화장 TV 에어컨 화재경보기 소화기 무선인터넷 엘리베이터 4층까지 올라온다 엘리베이터 깊이 132cm 폭 81cm 있습니다. 주차장도 건물에 무료주차장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달동안 오토바이 대여해서 다닐 생각입니다. 장기속박자는 28일 이상 했구요. 훅이 두개 있는데 완벽한 호스트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답니다. 해변과 가까워서 좋구요. 이쯤입니다. 사실은 여기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낱장의 도심 그리고 유명한 큰 건물들 또 저기 뭐야 그 몰 몰 이렇게 있는 곳이 여기 이제 달이 있구요. 달이 달이 있구요. 달이 지나서 윗부분 여기가 1st area 2nd area 3rd area 오히려 여기가 더 좋아요. 로컬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하여 여기는 지금 횡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큰 규모의 빈컴 인가요? 뭐 있을거 다 있는데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오토바이를 이용할